자 이 소스는 온라인 컴파일러나 dev++나 다른 컴파일러에서는 문제가 없는데요.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 scanf 함수를 썼더니 여덟 번째 줄에서 이 함수나 변수가 unsafe하다 보안에 취약하다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scanf underscore s라는 함수를 대신 써라 라는 얘기도 있고요. To disable deprecation 이런 거 안 나오게 하려면 이런 거를 써라 라고 또 얘기도 있네요. 여러 가지 한 다섯 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요.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만 그래요. 이게 보안에 굉장히 보안을 강하게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책 때문에 그렇고요. 제일 먼저 이거 지금 scanf underscore s라는 함수를 대신 써보라고 하네요. 자 그래서 그냥 첫 번째 방법 제일 쉬운 방법 이렇게 쓰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하고서 하니까 어 되네요. 뭐 scanf 대신에 underscore s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고요. 자 숫자나 입력하세요. 3이라고 입력하고 하면 결과가 아 결과가 입력받은 수가 3입니다. 라고 잘 나오네요. 자 이렇게 해서 잘 나오고요.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. 자 그런데 scanf나 이런 거 실습할 때 꼭 조심할 게 있어요. 자 이렇게 이제 어 실행을 지금 프로그램이 여기서 지금 여덟 번째 줄에서 멈춰 있잖아요. 자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잠깐 이제 뭐 수정을 뭐 한다고 합시다. 수정을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시 f7키를 해서 컴파일을 딱 하면 어 초보자들이 항상 이런 이제 에러를 한 번씩 낼 거예요. 에러 링크 에러라고 해서 어 여기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이제 챕터 4거든요. ch4의 exe를 쓰기용으로 열 수 없습니다. 라고 이제 이런 에러 메시지를 꼭 한 번씩 내게 될 건데 자 이건 뭐냐면 현재 현재 지금 이 실행 파일이 여기서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. 아직 안 끝났어요. scanf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모르고 모르고서 이 지금 실행 파일을 다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컴파일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야 뭐 하는 거야. 지금 현재 실행 파일 떠 있는데 네가 실행 파일을 바꾸면 어떻게 라는 뜻이 되겠고요. 쓰기용으로 열 수 없습니다. 라는 게 현재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덮어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이런 에러는 간단하고요. 링크 에러를 해서 그냥 이거 없애고 다시 이렇게 컴파일을 하면 실행이 됩니다. 실행 파일이 안 떠 있으면 되는 거죠. 자 3 입력하고 하면 3이 제대로 나오고요. scanf underscore s라는 함수는 이게 지금 %d나 이런 거 쓸 때는 그냥 이것만 써주면 똑같이 쓸 수 있는데요. %c나 %s를 쓸 때는 조금 달라서 조금 까다로운 함수입니다.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자 일반적으로 이 scanf underscore s라는 함수는 표준 함수이긴 하지만 컴파일러에 따라서 지원하지 않는 컴파일러들이 꽤 많아요.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.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도 보니까 이런 거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. 표준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컴파일러에서 이 scanf underscore s라는 함수는 또 지원하지 않습니다.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쓰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. 자 그래서 일단 scanf 함수를 쓰는데 자 이런 에러가 떠서서 이거 썼는데요. 자 그 다음에 이거 에러 없애려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에러를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자 첫 번째 방법은요.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프로젝트 속성 rtf7를 눌러서 구성 속성 cc++ 전처리기에 가서 전처리기 정의에다가 이거에 좀 전에 썼던 어 있던 그 에러 메시지에 있던 이거를 한 줄을 더 추가해주면 됩니다.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닌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이거 일단 복사를 하세요. 이거를 점은 아니고요. 언더스코어까지 해서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.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속성 rtf7이네요. 거기 가가지고 구성 속성에 cc++의 전처리기까지 갑니다. 전처리기 정의 여기 가가지고요. 편집을 누르고 여기 마지막 줄에다가 이거 그대로 한 줄 이렇게 언더스코어랑 점은 없애야 됩니다. 언더스코어 있고 점은 없애야 됩니다. 확인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 누르고서 자 다시 f7키 눌러보겠습니다. 어 그럼 이제 에러 안 뜨네요. 에러 안 뜨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했네요. 자 이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인데 많이 쓰지는 않아요.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원래대로 하고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대로 다시 바꿔놨고요. 자 다시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되면 다시 에러가 나겠죠. 자 두 번째 방법도 잘 쓰는 방법은 아닌데 일단 똑같이 rtf7 누르고요. 이번에는 cc++의 구성 속성 cc++의 일반으로 갑니다. 일반으로 가서요. 여기 sdl 검사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얘를 아니어로 바꾸세요. 얘를 아니어로 바꾸면 아 자 실행이 어 똑같은 것 같은데 아까는 에러라서 실행이 안 됐는데요. 이제 경고이기 때문에 실행이 돼요. 경고만 한번 보여주는 거래서 실행이 됩니다. 자 실행이 되죠. 이렇게 해서 실행이 잘 됩니다. 자 이 방법이 있고요. 자 원상복구 다른 방법을 해보기 위해서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. 얘로 해놓고요. 어 또 많이 쓰는 방법이 자 여기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. 여기다가 샵 제일 첫 번째 줄에다가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. 여기 언더스코어 있어야 되고요. 여기 뒤에는 점이 없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해보면 역시 되네요.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잘 나오죠.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. 자 이게 뭔지는 이게 뭔지는 다음 주에 배울 거래서 그냥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스캔 F 에러 날 때 어 에러 날 때 이렇게 전처리기 매크로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써주면 된다. 사실은 얘를 얘를 뭘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.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줄에 반드시 첫 번째 줄에다가 샵 디파인 해줘야 됩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스캔 F 오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난 스캔 F 오류를 없앨 수 있고요. 자 이 소스를 다시 온라인 컴파일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온라인 컴파일러에서 해보면요. 온라인 컴파일러에서 이런 함수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런 함수를 쓸 수가 없고요. 여기서 자 숫자 하나로 잘 되죠. 요게 요건 무시가 되는 거거든요. 사실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여기에 뭔가 뭘 써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쓰면 여기다 원래 뭐 뭐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를 안 쓰고 있어서 얘는 온라인 컴파일러에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. 요 줄을 써주는 것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이게 뭐냐면요. 사실 그래서 이제 여기 데플로케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오류를 없애려면 뭐 이렇게 쓰라 뭐 이런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 매뉴얼 같은 거 볼 때요. 이 데플로케이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이 데플로케이션이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걔는 이제 더 이상 안 쓸 거라는 뜻이거든요. 함수나 이런 거에 앞에 데플로케이션 이런 얘기가 있으면 더 이상 안 쓸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 에러 안 내고 싶으면 니가 이거 써라 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SDL 개발 프로세스라고 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아직은 몰라도 될 것 같고 굉장히 보안에 굉장히 민감하고 철저하게 보안을 따집니다.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.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첫 번째 줄에다가 이거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. 써주면 될 것 같고요.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첫 번째로 해본 것처럼 스캔 F 대신에 스캔 F 언더스코어 S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데요. 자 이 퍼센트 D나 퍼센트 LF로 입력을 받을 때는 스캔 F나 스캔 F 언더스코어 S나 똑같은 함수예요. 그래서 그냥 쓰면 되는데 얘가 이제 퍼센트 C나 S로 받을 때는 또 뒤에 뭔가를 좀 더 써줘야 되고 조금 복잡합니다. 자 그 다음에 스캔 F 언더스코어 S라는 이 함수는 치명적으로 표준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컴파일러에서 얘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. 그래서 그거 좀 쓰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런 저기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스캔 F 쓰고요. 그 샵 디파인 앞에 첫 번째 줄을 쓰면 되는데 사실 이 스캔 F로 이 뭐죠? 뒤에 나오지만 문자열 같은 거를 이제 입력받을 때가 제일 문제거든요. 이게 이제 어 이게 뭐 해킹 같은 거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. 이 스캔 F 함수를 쓰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전한 함수를 쓰는 건데 그거는 이따 뒤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